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제목은 이런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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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Paul이 말하자, 여러분은 그냥 다가가가다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마을타가 그곳에 빠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엔드가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바울에게 door를 도착했다면, 그들은 그 영혼도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 아버지가 아파서 바울이 기도해줬더니 나았어요. 그 아버지 다... 그 아버지 다... 음... 집에선 갇혀있었는데 편지를 쓰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게 우리 성경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같이 가볼까요? 어디서 같이 가볼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네, 오늘은 쩔니스 워디제스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미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